hi everybody 오랜만입니다 자 처음으로 동영상 한번 올려 드리는 거에요 자 이게 처음으로 어 이거 뭐야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올려 보려구요 자 50까지 휴식을 취하는 방법 제가 저번에 몇 가지만 올려 드리고 그만 한동안 뜸 했었죠 잘 계시죠 자 50까지 금방 금방 한번 읽어 드릴께요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제가 금방 금방 읽어 드릴께요 자 50까지 50 ways to take a break 자 넘버원 take a bath 아 take a bath 근데 잘못 쳤네요 자 take a 입니다 take a bath 모욕을 하다 자 2번 light a candle light a candle 아니고 write a candle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초 양초를 키다 양초에 불을 붙이다 3번 listen to music 음악을 듣다 4번 learn something new 새로운 거 배우세요 이런 뜻입니다 learn something new 자 number 5 listen to a guided relaxation 자 listen to 하면 귀를 기울이다 자 우리 저번에 보여드린 그림에 어 이렇게 안내서나 이렇게 뭐 지침서나 이런 거를 듣다 입니다 자 6번에 read a book 아니고 read a book 책을 읽다 자 7번 take the belly breath 자 깊이 복식 호흡을 하다 자 처음에 들어오신 분 누구세요 하이라고 한번 쳐줘 보세요 자 8번 meditate 자 마음 정화 하는 거죠 자 정신을 어 이렇게 정신 수양하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meditate 자 넘버 나인 write in a journal write in a journal 이렇게 되죠 어 무슨 이렇게 글을 쓰다는데 journal 하면 저희가 뭐 학술지나 뭐 이런 거를 말하는데 journal을 쓰다 이렇게 되겠죠 자 10번 notice your body 자 당신의 몸에 기를 기울이다 자 당신 몸을 체크하다 이런 뜻입니다 notice hi jane 오케이 자 11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11번 walk outside 밖으로 걷다 자 산책하다 되겠죠 12번 go for a run 달리기를 하다 13번 eat a meal 식사하다 14번 silence 침묵을 지키다 15번 turn off electronics 자 전자제품을 다 껴 끄는 겁니다 자 전자기기를 다 끼다 끄다 그쵸 16번 examine an everyday object with fresh eyes examine an everyday object with fresh eyes 눈을 점검하는 거죠 매일매일 그죠 자 새로운 거 신선한 거 그리고 밖에 파란 걸 보면서 눈을 체크하고 눈을 정화시키다 17번 drive somewhere new 새로운 곳으로 운전해 나가다 18번 color with crayons 색연필로 색칠을 하다 19번 make some music 음악을 만들다 20번 do some gentle stretches 자 우리가 이거 스트레칭 스트레칭 한다 그렇죠 편안하게 몸을 이완시키라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벌써 20번 21번이네요 21 paint on a surface other than paper paint on a surface other than paper 종이 말고 다른 곳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다 색칠을 하다 저기 그림 밑에 있었어요 자 22번 write a quick poem write a quick poem 하면 짧은 시를 하나 써보다 그렇죠 우리가 몇 줄 정도만 쓰셔도 시를 몇 줄 정도 쓰실 수 있겠죠 자 23번 lead poetry lead poetry 하면 시를 읽다 24 crime a tree crime a tree 하시지 말고 tree 하시면 낫겠죠 나무에 오르다 25 go to park 공원에 가다 26 take a bike ride 자전거 타다 뜻입니다 take a taxi take a bike ride 이렇게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자 27 pet a party creature pet a party creature 자 pet 쓴 쓰다듬다 물론 애완동물 명사로도 쓰실 수 있지만 쓰다듬다 동사도 쓸 수 있습니다 털이 달린 동물들 이제 애완동물들을 쓰다듬다 자 28 go to a farmers market go to a farmers market 농장에 가다 농장의 시장에 이렇게 가다 자 29 forgive someone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자 30 let go of something 어떤 거를 보내주다 뜻이에요 보내주다 가지고 있지 많으시고 필요 없는 거는 버리시고 애착을 가지시지 말고 보내주세요 자 31 put on some music and dance 음악을 듣고 춤을 춰보세요 두 번째 들어오신 분 누구세요 say hi 해주세요 32 engage in small acts of kindness engage in small acts of kindness 자 작은 선행의 행동을 하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engage 우리 약혼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지만 어떤 일을 하다라도 쓸 수 있어요 작은 선행 small acts of kindness 그쵸 kind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how kind 오 진전하시네요 이렇게 되죠 kind의 명사형 kindness 자 33 give thanks 고마움을 전하다 give thanks 자 34 lead or watch something funny 제가 이렇게 빨갛게 써드린 거는 한 번씩 보시라고요 50가지 방법 표식을 취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빨간 걸 보시면 아 요런 종류로 하시면 이게 좋은 생각이구나 하실 수 있어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쳐놨어요 자 책을 읽고 재밌는 책을 읽거나 재밌는 걸 보세요 okay 35 view some art view some art 예술품이나 예술 작품을 보다 뭐 보여주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36번 create 이거 절자가 틀린 것 같아요 create your own copy break 자 우리 이거 라파엘이 많이 하시는 겁니다 copy break 자신만의 커피를 만들어 보다 어 설탕을 많이 넣으셔도 되고 뭐 달고나를 넣으셔도 되고 크림을 넣으셔도 되겠죠 자 37 find a relaxing scent 하면 자 relax 하는 거는 휴식을 취하는 향기를 찾다 자 이게 뭐냐면 뭐 라벤더나 뭐 요런 뭐 이렇게 냄새 맡아서 좋으신 거 아니면은 모욕할 때 뭐 장미를 넣어 장미잎을 넣으시거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찾아보세요 뜻입니다 본인만의 향기가 있겠죠 find a relaxing scent 자 그리고 38번 buy some flowers 꽃을 좀 사보세요 맞죠 minder around towers 자 39번 minder around tower 아 town이네요 도시 주변을 거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40번 call a friend 친구에게 전화하다 자 10개 남았어요 자 41번 sit in nature 어 자연 속에서 앉다 뜻은 자연 속에 어떻게 앉아요 자연으로 가서 느끼다 즐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42번 move twice as slowly 자 이게 뭐냐면 천천히 걸으세요 뜻이에요 move는 움직이다 이사하다도 되지만 여기는 천천히 움직이세요 걸으세요도 됩니다 자 43번 write a letter 편지 쓰세요 44번 watch the stars 별들을 바라보세요 45번 fly a kite 연을 날리세요 46번 let out a sigh let out a sigh 하면 숨을 한번 들이내세요 뱉으세요 그렇죠 자 47번 go to body of water 자 물에 가다 바닷가에 가다 뭐 강에 가다 이렇게도 되겠죠 48번 take a nap 낮잠을 자다 49번 watch the clouds 구름을 보세요 자 50번 rest your legs up on a world 자 요거 제가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오래 서 있어서 이렇게 하면 휴식을 취할 수 있더라고요 50 last your legs up on a world last your legs up on a world 그렇죠 벽 위에다가 다리를 쉬게 하세요 하면 다리를 올려서 쉬세요 입니다 자 50가지 50 ways to take a break 그렇죠 자 50까지 휴식을 취하는 방법 제가 한 달 전에 올렸더라고요 잘 계시죠 일단 1번에서 50번까지 한번 쭉 확인을 하시고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림도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 휴식을 취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자 지금 몇 시에요? 오 12시 20분 다 됐어요 우리 제이는 식사하시고 준비하시다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렇게도 제가 다른 쪽에 온라인 수업으로도 하는데 이번에는 동영상을 매번 한 번씩 올려드렸는데 이제는 한번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인만 한 명 들어오셨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은 또 실시간으로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교육문화 평생학습관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금 거의 한 3주째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못 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올라왔는데 다른 분들도 저 소피아 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팝 클래스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톡 튀어나서 수업을 하면 누구든지 세이 헬로 해주시면 저는 반갑고요 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제인 식사 하세요 엔조이 워 런치 오케이 바이바이 에버바디 엔조이 워 런치 엔조이 워 런치 엔조이 워 런치 엔조이 워 런치 엔조이 워 런치